내가 뭐냐 오빠 내가 이렇게 소리들로 시작해서 나오는 거 같아 괴로운 때가 내가 위로해줄게 내가 뭐냐 그리고 결혼 스타디 자기가 빠져봐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잘하는 거라고 잘하면 내가 위로 여긴 어두운 하늘길 걸을 때 걸을 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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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흙돌이 오 전화로 쓸쓸한 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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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돌이 나 나는 너야 영원하고 언제나 오 오 나는 너의 흙돌이 오 오 나는 너야 영원한 노래야 오 오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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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나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